네, 전국의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스팟 논술 대표 홍사명 선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획기적인 저서를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수험가의 베스트셀러, 면접의 정색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와 같은 교재는 면접의 정석 자연계 편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인문계와 달리 자연계는 심층 면접이 여러분의 그와 같은 합격, 바로 당락을 결정짓는 그와 같은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추천하는 자연계 면접의 정석 부분 것은 다름 아닌 메인저자 박정수 선생님께서 직접 지필감독을 해주시고 특히 수학과학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한 그와 같은 지필진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했어서 배움 출판사 사장님의 그와 같은 관리하에 획기적으로, 기획적으로 이번에 지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면접의 정석 자연계 편을 소개하는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자, 교재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연계 대학들이 많은데 어느 대학 위주로 기술을 하느냐 부분인데 실제로 특정 대학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자연계 전반에 대해서 고루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출제 대학을 우선 선별해서 그 대학 위주로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이 다른 대학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고 수리과학 심층 면접은 말할 것도 없고 관련되는 다른 요소의 문제들까지도 충분히 해결되게끔 그렇게 저자진들이 각별히 노력한 그와 같은 교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서울대 자연계 직윤 일반전형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포카, 카포 그렇죠. 양 라이벌이죠. 그래서 포항공대, 포스코의 그와 같은 포스텍의 일반전형과 창의 아이티 그리고 카이스트의 학생부 종합과 학추전형 대비가 충분히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과생들은 아무래도 물론 서포카도 있지만은 상당수험생들이 바로 다름 아닌 의학계열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 부분에서 지필진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물론 서울대 포항 카이스트도 교재 내용도 알차지만은 의대 쪽에서는 특히 과학 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은 말할 것도 없고 물리나 그렇죠. 화학 쪽 선생님들도 각별한 수고를 들여서 의학계열의 그와 같은 심층 면접 대비가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지필이 되어져 있다는 부분과 여러분들이 인식해주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대학들 부분 것은 사실은 내용들이 좀 상의한 부분 것도 있지만은 비슷한 요소들은 연세대와 고려대의 그와 같은 자연계 면접을 포멧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들 물론 그 대학이 연세대와 고려대면 더 좋겠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대학일지라도 충분히 면접에서 자신감을 갖도록 여러분에게 해줄 것입니다. 연세대의 학종과 특기자 부분과 특히 과학공학 그 다음에 국제계열에서 융합과학공학부 있습니다. 여러분들 ISED 이런 부분의 내용까지 속속들이 바로 잘 기술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고려대의 학추 그리고 융합인재가 바뀌어서 이번에 일반전형이고 고대가 획기적으로 면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 입시 히트를 바꿨습니다. 면접의 정석이라는 이 교재는 바로 그러한 앞으로의 추세에 발맞춰서 지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특기 단정되어 있고요. 고려대의 그와 같은 과학인재 전형 또 지금 대폭 이론이 늘어난 그와 같은 일반전형에 여러분이 대비를 시켜줄 거고 이와 같은 주요대학 중심 위주의 그와 같은 면접 연습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지원하는 전국의 어느 대학이든지 쓰임받는 그러한 교재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면접의 정석과 그리고 지필진 그리고 또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 교재를 연구하는 우리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다름 아닌 바로 파이널 특강 그리고 또 파이널 전에 추석 특강 그리고 주말 이와 같은 부분 것에 있어서 저자진들과의 만남입니다. 다름 아닌 지금 현재 이 면접의 정석 이 교재 지필진 특히 우리 대표 저자이신 박정수 선생님과 여러분과의 만남이 바로 강남역에서 그리고 목동 그리고 또 디치동에서 각 현장 스팟이죠. 스팟 면접 교실에서 그리고 또 윤협 그와 같은 컨설팅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정말 정평이 있는 교재로 제대로 공부하는 그와 같은 면접이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저 홍사명 선생 다름 아닌 면접의 정석 자연개편 강력히 추천합니다.